처음이라 좀 부끄럽지만 그냥 널 가지고 싶은걸 네, 지금부터 주아의 프로필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저의 첫 번째 타이틀, 윙크녀라는 별명을 멤버들이 붙여줬는데요. 제가 1초에 0.3초씩 나눠서 이제 윙크를 할 수 있거든요. 윙크 한 번 해주세요. 그러면 제가 3초 동안 윙크를 해볼 테니까 얼마나 하는지 세어 주실 수 있나요, 혹시? 몇 번 했는지 세겠습니다. 네. 1, 2, 3. 몇 번 했나요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너무 많이 해가지고. 모르겠어요. 많이 한 걸로. 많이 한 걸로. 대단하네요. 진짜. 다음은 제가 NS윤지 선배님이 닮았다고들 하시는데 닮았나요? 제가 이거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별명이라서 아마 많이 닮았을 겁니다. 다음은 제가 MACHO의 랩을 처음 해봤어요. 이번에. 네. 근데 언니들이 목소리 톤도 너무 잘 어울리고 잘 한다고 해주셔서 살짝 보여드릴까요? 네. 네. 확실한 신호가 울리죠. 신대로 발견한 것처럼 떨리죠. 내리쬐는 태양 아래 둘이서 널 향해 팔을 뻗어. hands up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생 댄스 동아리 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. 역시. 춤을 살짝 보여드릴까요? 네. 좋아요. 출미애 이제 TV 댓글이 이 영화으로 나갔다면 양치질의 소리를 아주 잘 낼 수 있거든요. 진짜 신기해요 이거 맞아요 진짜 신기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팥바닥 다들 닦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투리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를 맞아 사투리를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개인기로 애교로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빠야 우리 에스트 많이 사랑해줄거제 허니야 너 많이 사랑해도 알겠제 많이 들어소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아의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